박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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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투랑 gustado. 돼야 возвращ다 PHIL 일어나면 안 돼 누가? 일어나면 안 돼 누가? 일어나면 안 돼 누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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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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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끝에 자리야? 저 왜 끝으로 갔어? 이쪽으로 오지 아 이리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자리야 어디야?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수렴 자리야 어디야? 박규현 박규현 자 줄 서시죠 박규현 일단 다같이 인사드릴까요?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쪽부터 진흙 씨부터 인사 한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미성 진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크남 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활어 보이스 박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돌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미스터트롬2 토크콘서트 새로운 시작 어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 중입니다 어 프로그램상 팬분들과 만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또 기다리시는 기다리시는 줄도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는 내내 좀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쵸?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약간 겔릴라성 공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큰 기대를 안하고 왔는데 중간에 올 때 우리 성훈씨한테 네 연락이 왔잖아요 그냥 이만큼 많은 분들이 모였다 그 사진보고 그때부터 심장이 그냥 네 심장이 지혈씨 팔딱팔딱 뛰었죠 이렇게 팔딱 네 아니 진짜 이 자리에 대해서 정부를 다 알고 계셨어요? 네 저희는 진짜 겔릴라성으로 해가지고 어 시간을 두고 온게 아니라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그 점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희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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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현 아니 근데 희철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박지현 강사하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오늘 진짜 공연다운 공연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? 네 이 정도면 진짜 콘서트에 온 것만 봤습니다 진짜 네 아니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고 버스에서 잠에 꺼벅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머리하고 얼굴 상태가 조금 잔아일름 그런 모양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네 저희도 이제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앞에 또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느냐고 늦어지면서 또 예쁘게 단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느냐고 살짝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만큼 신나게 놀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합성 멤버가 더이상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노래로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미스터 드롭2 토크콘서트 새로운 시작 저희의 팬미팅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누구 노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박지현 박지현